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1분도 안 걸리게 하체 근육의 상태와 균형 감각을 알아보는 근육 나이 측정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과 함께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법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하체 근육 튼튼하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하체 근육이 빠지고 또 균형 감각을 잃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근육 나이 측정법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방법은 연구가 정확하게 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재미있게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똑바로 선 상태에서요. 양쪽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을 벌리고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로 몇 초 동안 중심을 잘 잡고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중간에 무게중심이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초를 한번 재보시는 건데요. 아마 옆에서 다른 분이 초를 재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과연 몇 초를 버티는 것이 정상이냐. 일단 10초 이하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몸의 나이가 근육, 하체 근육의 어떤 나이 상태라든가 균형 감각 상태가 60대 이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15초 정도 버텼다 하면 50대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초를 넘길 수 있으면 40대 정도로 보고요. 25초를 넘길 수 있으면 30대 그리고 30초 이상을 꾸준하게 잘 견디신다면 20대 정도의 그러한 근육 나이 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해보시면 재미있는 방법이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운동이 바로 역시 근육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게 되고 또 당뇨병 같은 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의 양과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 걸릴 확률 그 다음에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서로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빠질수록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40대에서 60대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나이에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오래전부터 되어왔죠. 텔로미어라는 것은 영습체의 끝 말단 부위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위가 있어야만 DNA를 보호하고 또 잘 복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포가 계속해서 세포분열이 계속되면서 점점점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좀 연장시킬 수는 없어도 덜 줄어들게끔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성인 약 5,823명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량을 조사해 봤고요. 그분들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해서 관계를 측정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확실하게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잘 유지가 되면서 더 젊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왔고요. 그 운동량을 보니까요. 하루에 30분 정도에 가볍게 달리거나 조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일주일에 최소한 다섯 번 정도 한다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하루에 30분 이상씩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텔로미어의 길이가 거의 9년이나 늦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고 코어 근육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코어 근육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근육 나이를 유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러한 유산소 운동, 조깅이라든가 가볍게 달리는 것도 좋고요. 또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빠른 걷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